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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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울러 들어가신 고객들은 이번 달에 되어있어서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울러 들어가서 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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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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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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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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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우리 열차의 마지막 역인 KTX 광역, KTX 광역역입니다. KTX 광역역에서 KTX를 이용하신 고객들은 이번 역에서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리실 때에는 두고 내리는 물건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리아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is stop is 광역. 광역. The last station. Customers taking a train on the KTX train. Please get up at the stat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to me. Thank you. The last station. The last station. The last station. The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